피크타임 2라운드 연합 매치. 이번 대결은 랩, 보컬, 댄스 유닛입니다. 전체 누적 투표수의 2%를 가져가게 됩니다. 1라운드에서도 베네핏을 못 갖고 갔기 때문에 이번에 베네핏이 없으면 정말 떨어집니다. 정말? 왜 여태까지 몰랐지? 춤 잘 추는 래퍼들 같은 무대여서. 목소리 좋은데? 남으면 더 보고 싶어요. 이게 첫 무대라고? 첫 무대인 거 말이 안 되는데. 찢었다. 난리가 났어요, 제발. 또 보고 싶은 무대였어요. 아, 아! 앵컨, 앵컨. 솔직히 누가 1등 할지도 모르겠어, 아주. 어떻게 해? 문스타. 우리 이 정도야. 뭘 입에 부시더라고요. 미치겠더라고요, 보는데.